안녕하세요. 무선문의 아시아프입니다. 레보 2.0입니다. A, B, C급이면 B++급입니다. 가격대는 따로 이 전 동영상 보시면 주행한 후까지 공예전까지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입문하신 분들이 만약에 이 레보를 사겠다 하시면 30% 정도 DC된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하니까요. 이 제품 잘 한번 보시고요. 동영상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아래에 있는 핸드폰으로 연락주세요. 일단은 레보 2.0이고요. 타이어와 함께 조정기는 X4 조정기 내용물은 안에 보면요. 밧데리 두 개 있더라고요. 이렇게 차량이 쫙 이렇게 제품이 완전 새 것보다는 약간 사용하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주행할 때만큼은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. 오빠드 배터리가 조금 나쁘지 않은 배터리예요. 배터리가 RS 배터리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잭은 따로 원하시면 잭 작업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 잭은 딘스 잭이나 원래 트랙사 잭 반이셨는데 얘는 지금 XT90 잭으로 했습니다. 원하시는 잭까지도 제가 작업해드리고 매장에 오신 손님들은 오셔가지고 주행하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레보 2.0이었습니다. 오케이. 짠. 짠. 좋아. 2.0